자, 오늘 또 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바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뉴스 3.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역시 미국과 중국의 거의 전쟁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공포심을 조작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휘 박탈한다 이런 얘기를 이미 했었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그런데 전투태세를 돌입한다. 말폭탄입니까? 뭡니까? 이런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해석은 김지훈 박사께서 또 와 계시니까 부탁을 드릴 텐데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말과 실질을 구분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가지고 그 말에 의해서만 계속 우리가 뭔가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만 따라서 뭐 했으면. 그러니까 그 말에 있는 의미와 행간의 어떤 뜻을 우리가 읽어내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어쩌면 홍콩에 관련돼서 미국의 언급은 실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 주목이 돼요. 사실 오늘이 5월 28일이 전인대가 폐막되는 날인데 오늘 아마 마지막 순서로 홍콩 국가보안법 이것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미국은 압력을 늦는다라는 측면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밤이죠. 우리 시간으로 성명을 통해서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한 특별지의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미 할 거다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매년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국무부의 견해를 담은 보고서가 나갑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홍콩을 미국은 최애국 대우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온전한 자치권이 있는가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다. 만약에 일국 양재 그러니까 한 나라지만 두 시스템 두 가지 체제가 온전히 유지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홍콩에 대해서 홍콩은 중국과 일국 일제인데 이것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무부의 의견을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를 한 거죠. 온전한 자치권이 없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최애국 대우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날린 거고요. 이 경고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오늘 인민대당에서 전인대에서 홍콩의 이 법안을 사실 이게 홍콩이 자치권을 가지고 일국 양재 시스템 한 다음에 홍콩에 관련된 법률을 중국 의회에서 베이징에서 통과시킨 첫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안법이니까 더 무게감이 있는 건데 어쨌든 홍콩 사태를 둔, 홍콩의 보안법 제정을 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크라이막스다. 지금이. 왜냐하면 최애국 대우 안 한다고 경고를 했고 그거에 관계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게 저는 100%라고 봅니다. 이거 했다고 우리 안 할게요. 할 리는 없겠죠. 중국이. 그러면 그다음 수순이 뭘 거냐. 그러면 최애국 대우 정말로 절차를 밟아서 미국 의회에서 안 한다. 이렇게 되는 사태. 그러면 그다음은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저는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게 중국의 대응이에요. 오히려. 중국은 이렇게 되면 홍콩에 대해서 25% 징벌적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미국이. 미국이. 왜냐하면 중국하고 같은 나라가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홍콩을 통한 경유수출이라는 경유수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환율을 적극적으로 무기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중국이. 어제 그제도 우리가 파우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이게 외교적인 문제에서 금융시장의 문제로 바로 오는 통로가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1달러당 7위안 위로 한참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또 미국은 무역장벽이라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관세에다가 특정 기업에 대한 제재. 그게 화해가 되겠죠. 그러면 또 장군 먹음을 받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이렇게 수순을 밟아갈 가능성이 많은데. 작년에 했던 거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이 어제 폭동해내버렸어요. 크게 올라버렸어요. 그 오르는 종목들을 보면 이제 언택에서 분명히 컨택으로 이렇게 전통주, 제조업 이런 쪽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어제 유럽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이런 상태를 왜 증시는 무시하고 있는가. 이게 본질 아니겠어요. 물론 근간은 유동성의 힘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스케줄상의 하나의 허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웨이 같은 제재도 9월 말까지 유예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한부가 있는 전쟁이다. 투자자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11월 3일이 미대선. 오늘 미대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11월 3일 미대선을 정해놓은 시점에서 그때까지 굉장히 고조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게 사실은 그 시점 이후에 더 최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전에 사태의 어떤 크라이막스 치고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시장은 반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럴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은 훨씬 더 심해지겠죠. 나 이거 뻥커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는 어떤 양국 간의 어떤 정치적인 부담스러운 언사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니야. 지금 그거 아닌 거 알거든. 당신들 힘들어서 그건 못할 거야.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이 만약에 최애국 대우 같은 게 박탈이 되면 홍콩이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그래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의 분산이 돼서 혹시 우리나라, 서울이.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될 수 있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그럼 대안이 어디냐. 유력하게 싱가포르이에요. 왜냐하면 인프라라든지 이게 거의 홍콩에 준하게끔 지금 돼 있고 사실 외국계 금융회사의 어떤 아시아 헤드들도 또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헤드들도 다 싱가포르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IT 인프라도 그렇고 금융의 허브로서도 싱가포르이 유력하긴 한데 그것도 미국의 이해와 아마 굉장히 직결되어 있을 겁니다. 싱가포르이 굉장히 중요한 건 지정학적으로 원유 수송로하고 딱 겹치거든요. 말라카 해업을 타기 위해서는 정말 진주 같은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원유 수입로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순수출국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서울을 빨리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예를 들면 여기 우리 IFC라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 금융회사가 없어요. IFC에. 파이런스 센터인데 식당 가만히 있다고. 식당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금융회사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엄청난 건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허부라는 게 건물만 있어서 되는 문제는 아닌데 세제라든지 외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다 완비가 돼야 되는데 저는 정프로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체제를 정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탈홍콩하는 외국계 은행이라든지 금융회사들이 있다면 서울로 와라.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많은데 서울을 무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익사이팅하다 이거예요.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제가 아는 분들하고의 교감인데 재미있어하고 펀. 여의도가 다시 한 번 재도력할까요? 우리가 또 해야지. 저희가 그 가운데 서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꽤 는 모양입니다. 5월달까지 거래된 양을 보니까 1월부터 5월 24일까지 계약일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면 한 달 안에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미루지 않고 빨리빨리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총 2만 3,880건이 집계가 됐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는 1만 2,892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서울에서만 85% 이것도 기록일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주택 거래량이 팬데믹 상황에서 거의 따블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국 같으면 지금 거래가 거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6월까지 한시적으로. 6월까지 거래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이거 면제해 줄게 발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매. 그거 혜택이라도 봐야 되겠네. 안 그래도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매물들이 늘었고 그 매물들을 소화를 어디가 했냐 보니까 9억 이하. 왜냐하면 9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많이 늘었냐 보니까 강북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노원구가 엄청 늘었고. 비교적 조금 가격이 높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9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죠. 거기다가 보시면 제일 많이 안는 데 어딘지 아세요? 강남구 마이너스 16%, 송파구 마이너스 11%, 서초구 2% 증가, 용산구 1% 증가, 광진구, 보합. 이건 뭐냐. 여기는 매물이 있었는데 사고 싶어도 받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출이 안 되니까. 여기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거의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특징이 뭐냐. 양도세 준가 면제하려는 금매물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매수세가 어디에 붙었냐. 우리 부동산 전문가들도 모두 동의했지만 이거 대출이 되는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대부분 9억 원으로 단일 가격이 형성될 정도로 9억 원을 향해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래량이 그거를 방증하고 있네요. 강북구, 송북구, 구로구, 도봉구, 노원구의 거래량 증가율이 244%에서 156%까지. 정말로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6월 이후에 지금 그러면 사실 조금 날짜가 좀 남았습니다마는 이제 다 돼가니까 6월 말 이후에 과연 이 거래량이 유지될 거냐. 혹은 6월 말 이후에도 9억 원 미만 아파트의 강세 현상과 그 이상의 아파트의 약세 현상이 지속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좀 오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세가격이요? 네. 그거는 이제 매매가격에 어떻게 보면 다소간의 조정과도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워낙 금리가. 또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나 당국도 굉장히 우호적이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전세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가지수 산정할 때 가장 큰 게 전세가격이에요. 전세, 월세, 전월세.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뉴스는 EU 집행위가 코로나 경제회복기금으로 천조, 요즘 뭐만 하면 다 천조예요? 천조를 제한했습니까? 네. 7,500억 위로. 우리나라는 한 1,020조. 이거는 ECB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중앙정부, EU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이 아니고. 유럽중앙은행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의 통화정책을 하는 데고 유럽집행위원회는 나라로 치면 재정을 하는 데인데.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유럽의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출 플러스 보조금을 합쳐서 주자. 그 기금으로서 1,020조. 여기에 그럼 가장 혜택을 많이 볼 때가 어디일까요?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겠죠. 당연히. 가장 큰 피해를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한 게 원래 메르켈과 마크롱이었거든요. 그때는 이거보다 약간 작은 규모였어요. 5천억 유로. 그런데 이걸 더 EU 집행위원장이 더 키워보자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대체로 한 818억 유로. 스페인이 773억 유로. 이거를 받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전원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덜하거나 재무건존도가 좋은 나라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보조금을 주냐, 나라에다가. 이건 분명하게 대출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 비해서 오히려 유럽 시장이 아웃포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통화정책은 지금 거의 쓸 게 없어요. 이 시계에서 쓸 거 다 써서. 그래서 이 재정 측면에서의 어떤 보조금 내지 대출 이런 논의.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유럽 시장의 비교적 견조한 반등세의 굉장히 기본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거 만약에 천조를 쓴다고 하면 또 독일, 프랑스, 린다가 돈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경제회복기금으로 천조를 EU, 정부, EU 중앙정부가 제안을 한 그런 상태라는 뉴스까지 뉴스 3으로 전해드렸고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좋은 상태라 정리 욕 욕 욕 욕